예예예예예예예예예 짜릿한 이 느낌 Let's do it again 계속 해줘 우우우우 와 뭐야? 아니 이게 뭐야? 뭘 거 같아요 여러분?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아까 본인을 거절한 그 사람들에게 불러서 베개로 때리면 됩니다 아 하트 뺏기 1대1 개인전으로 베개 싸움을 펼칠 겁니다 첫 번째 나 하고 싶다 손 저요 구호님 시복을 해주십시오 외국인이라든지 2호님은 그래도 저에게 하트도 주신 분이고 하트가 되게 매수했어요 저 받아들여서 너무 감사하죠 저한테 하트를 앞으로도 더 줄게 진짜 저한테 주신다 하셨어요 진심을 보여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2번님보다는 4번님 갑니다 4번님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체급차이 무신가요? 어허 네 그러면은 4번님과 구호님의 대결 사실 저는 4번님이 싫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아까부터 하트 많은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4번으로 그래도 시작을 하고 천천히 해치어 나가고 싶습니다 자 준비 시작! 손 쓰면 안 돼요? 베개로만 아 뭐야? 이거 억울하게 뭐야? 야 둘 다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때리는 거야 진심으로 9번님 하트를 4번님께 내가 준 하트 관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포이!! 스포이!! 여기서 빠질 거야 자 다음 내가 해보고 싶다 3번님 내가 하트 보러 올게 이분하님 화이팅! 3번 딱 뽑으면 재밌겠다 이리 와 마이! 3번에 그 하트 코가?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. 시작! 미안해 내가 하려던 건 이게 아니었어. 이해해. 간다! 준비! 시작! 아 둘 다 안 뛰는 거 봐. 아 둘 다 안 뛰는 거 봐. 둘 다 안 뛰는 거 봐. 뭐야 이게. 하트 보러 온 내내. 3번님 내가 하트 보러 올게. 좋은 승부였어. 괜찮아! 난 줄 수 있어 3번님한테. 자 다음! 나! 야! 나 진짜 자랑해요 형. 나는 너가 재밌어. 뱀뱀. 형 하트 4개. 잠깐만. 형 하트 4개. 잠깐만. 시작! 뭐야? 나 아직 발은 위에 있잖아. 아니야. 오잉! 치킨! 오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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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래도 두 갠데. 나 밥도 혼자 먹었는데. 7번. 오! 나 하나 됐어. 아까 1번 솔직히 양아치 내 숨기구! 7번이sterreichathon. 안 숨겼어. 첫 번째가 기억을 잃으셔서 그래. 쓰레기 시작! Luk3这是 kaikilin. 가구타인 듣지 않나? 감기 STEM! 리뷰 시작하시겠습니까? 뭉고 더블로가. 뭉고 더블로가! 뭉고 더블로가 두개. 뭉고 더블로가! 뭉고 La!" 너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는 거야. 오케이, 시. 시 밖에 안 했어 시 밖에 안 했어. 자! 야 7번 6개요 할머니 이제 0개야? 나랑 하나 남겼을 테니까 너 내 부하가 될래? 아니요? 야 근데 7번 노려야겠는데? 자 다음은 런쨍! 런쨍 나와! 저랑 하는 거 어때요? 너 하트 없잖아 아니 다른 거 줄 수 있어요 솔직히 7번을 뺏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6개요 다른 거 줄 수 있대 아 왜 솔깃해 하는데 형! 그러면 7번으로 하겠습니다 시작! 엘런이가 이런 거 안 줘 오 뭐야 뭐야 와 형들 잘한다 형 기억이 되찾은 거 같아요 나한테 막 가 봐 하트 7번 7번님이 한 번 뽑으세요 누구 뽑았었어요? 안 뽑았죠? 1번 와봐 1번 이제 7번 이겨야 돼 1번님 헬스 트레이너인데 자신감 형 내가 기억 잃었을 때 다시 기억 잃게 하기 싫었는데 다시 기억을 잃게 해줘 준비 시작! 묶어 더블로 가 1번 더블로 가 형준이가 묶어 더블로 간 거지 묶어 더블로 기억도 잃는 거지 자 준비 시작! 묶어 한 번 더 가 묶어 트레이블로 가 묶어 트레이블로 가 묶어 트레이블로 가면 기억을 잃는데 트레이블로 가 잘생긴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잃는데 묶어 트레이블로 가 내가 3개 받고 내가 여기 있을게요 오세요 1번이랑 해봐야겠다 빨리 3개 걸고 3개 걸고 네 진짜 갖는 자의 여유다 나 진짜 제대로 할 거야 원래 가진 걸 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이 큰 걸 얻는 법이에요 맞지 맞지 나 세림이 형 이긴다 하나 어? 그렇게 가는 거야? 야 배신도 해? 나 세림이 형 이긴다 하나 나 성민 주식 살게 내가 가진다 저거 이기면 야 성민아 이겨라 알았어 알았어 야 성민 진짜 제발 성민 시작 아니 세림이 형은 데미지가 없어 세림이 형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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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글처럼 하세요 수아 먼저 떨어져 너 너 자 우리 우리 같은 세계에서 왔잖아요 아 알았어 세림이 형 한번 키는 더 주세요 어떻게 해줄까요? 나 하트 하나만 하트 하나만 여러분 도박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하트 하나만 꺼줘요 다 잃고 무릎까지 꺼렸어요 이번엔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치면 모든 걸 다 내리겠습니다 이게 도박의 최후에요 저 이번엔 진짜 이길 수 있어요 세림이 형 나 하나만 더 꺼줘 봐요 하나 더 꺼줘 야 두 개 방으로 배팅해 두 개? 나 성민 야 본전 뽑자 형 제발 형 본전 시작 야 너무 불쌍해 형 애기 상대로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다리 무들무들 거리는 거 같아 야 야 야 야 인생 역전 형 일단 가볼게요 어떻게 생긴 했어 우리는 그대로야 내 거 뺏길 뻔한 걸 지켰어 나만 이뤘어 흘문의 패배자 나 되게 못하는데 그걸 다 걸고 나랑 한 판 어때요? 다 걸고 딱밤 지민 딱밤 지민 딱밤 근데 저희 아빠가 멤버들 딱밤 때리지 말라고 저희 아빠가 걱정된다고 그럼 어쩔 수 없다 아빠한테 혼나요 그러면 또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? 솔직히 4번인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나오든가 5번 가자 보케몬이야? 가자 오케이 4번 가 두 개 있는데 두 개 걸어야지 아 가자 원진아 진짜 할 수 있다 진짜 할 수 있다 원진아 야 성민 걸어? 하나 걸어? 나 오빈 그럼 나 원진 할게요 와 잠깐만 긴장돼 긴장돼서 못할 거 같아 원진이 형 나 하나 걸었다 나 하나 걸었어요 말해 뭐해 아 가자 원진아 어떻게 오든 두 개인데 준비 시작 자 준비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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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수박이 아 현진이 형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오오 아 현진이 또 잃었어 두 개 좋아 웃으면서 했다가 같이 한 대 받고 오오 시작 오오오 오오 아 백이다 이벤트 매치 한번 들어오세요 두 개 걸고 비보 컨텐츠 갑니다 아까 샌님 형한테 한 대 맞았거든요 달라? 준비 시작! 야 그렇게 가면 어떡해? 야 또 없는 사람 없나? 하나밖에 없긴 해요 만약 여기서 민이가 이기면 끝이에요 이거 가져가고 시작! 엉덩이를 내리네 엉덩이를 야 이거! 잠깐만! 고칠 수가 없어! 잠깐만 잠깐만 한 대씩 밀린다니까 엉덩이는 못 잡지 가자! 시작! 야 이거 진짜야? 야 이거 두 개 갖겠다고 왜 이렇게 자존심을 버려야 되냐? 야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시작! 소리보다 달라 아이언모! 아이언모! 멋지다! 야 이력은.. 이력은 따가는데 야 차아 너 봐봐 버틸 게 아니라 아파 준비 시작! 아 저거 봐 저거 봐 어 뭐야 당황해 당황해 바뀌었어 와아 와아 엉덩이를 반대쪽으로 보여줄 줄은 몰랐다 이렇게 해서 100개 싸움 끝이 났고요 교훈을 또 얻어가죠 조심하자 7번님 지금 몇 개시죠? 2개요 전 4개 사실 손가락 같은 거 꺼내는 거 아니죠? 저는 하나 있습니다 4개요 6개요 저 1개요 카메라 보고 말씀하셔야죠 저 1개요 3개요 저는 4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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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화를 찾으러 온 거니까 상금 안 타도 돼 뭔가 꼭 벌칙을 받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벌칙만 안 받으면 됩니다 5개요 4개요 아 여기 시선 삐 하세요 감독님 사실 계획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끔 여러 장치들을 설치해 놓고 있고요 나랑 하기로 했잖아 벌칙면제 당연하죠 성민이가 이제 처음부터 메이트였기 때문에 1번이면 좋은 장치죠 성민이 바지금 저거는 글러먹었어 딩딩 아 저 돌 이상해 저 돌 진짜 벌칙밖에 해야 돼 제 마음은 변치 않아요 정모 형을 섭외했고요 곧 올 거예요 정말 기억 잃으시는 분이 계속 절 유혹하시는데 넘어갈 생각 없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7호님과 우빈이 형을 섭외했어요 9호님 4호님도 제 장치 중에 하나인데 9호님을 제 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무조건 날 찍겠다 그만큼은 신뢰를 안 해주는 거야? 나 근데 뭐 배신할 그런 방도가 없어 전 있습니다 원진이 형이 상금 타면 반띵 해줄게 넌 형한테 하트 줄 거야? 확실하게? 줄게요 둘 중 하나는 제 작전대로 해주지 않을까? 우정이 결국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나테 같은 건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희 둘이 하기로 했거든요 나 믿어 난 처음부터 너를 향해 있었어 난 처음이야 난 너밖에 없어 여행은 어디로 갈까요? 하와이가 좋지 않을까요? 둘 아주 맘에 안 드니까 사이를 더럽혀주고 싶은 마음만 들긴 하는데 어쩔 수 없네요 난 미니를 믿어? 모아 바지 안 되겠어요 제가 가야겠어요 난 미니를 믿어 동생이 형의 아름다운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또 우리 유행 하나 만들고 딱 끝내는 얼마나 안 봤지 예쁜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잇는데 이거 딱 엔딩에서 딱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아 복잡해요 9번님이 저 믿으라고요 안 믿으면 지켜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좀 무섭네요 나를 약속했잖아 뭐래요? 내가 약속했어 뭐야? 무슨 약속이지? 아무래도 여기 잘 못 온 거 같아요 너 하트 누구한테 받기로 했어? 저 앨런 세림 모인이요 진짜로? 맘 먹었어요 성민이가 어떤 뒤통수를 칠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여기 평화를 찾으려고 왔는데 너무 정신없고 평화스럽지 않은데 상금 필요 없어요 6번님이 제 마음에 네 쏙 들어왔습니다 아직 고민 중입니다 누구에게 제 하트를 줄지 저의 작전 저는 상금을 노릴 겁니다 저는 3번님을 굳게 믿어요 결정했습니다 원진 저는 뭐 솔직히 벌칙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해질 수 있었던 거 같고 근데 이게 진짜 한작이라도 나올까요?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자 여러분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딴딴 따라딴 내 동생 5번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1번 믿어요 1번 왜 믿어? 자 펜 내리셔야 돼요 지금 뭐 고치는 거 안 돼요? 나 펜 다 내리셔야 돼요 나 진짜 이 둘이 제일 궁금하다 나는 진짜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가자 아니 그럼 내가 그냥 나부터 깔게 5번 나오겠다 궁금하도록 깔게요 레전드 와 말했더니 예상으로 빗나가지 않는 사람이야 과연 원진의 대답은? 우정의 밥 먹여줍니까? 상금 분배하기로 했네 왕이 돈이 있어야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빈 하트를 선택하고 성민이한테 하트를 받아요 제가 상금을 타면 반띵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형준이랑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럼 형준이 먼저 갈까요? 형 진짜 형이 바보가 아닌 이상 형은 5번일 리가 아 하나 둘 셋 1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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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이다 얘 원진 말하면 말할수록 가설 없군요 우정이 밥 먹여줘? 밥 먹여줘 어디서 그랬단 말일까? 참았습니다 제 동생 세림이와 수고 받으려고 합니다 전 거대한 동생이긴 한데 와 그런데 아 근데 잠깐만 내가 방금 생각한 게 이 형은 어떻게 벌칙을 안 하자 이 형 갑자기 아 까먹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? 자 그럼 1번 갑시다 1번님은 무조건 비네트지 야 너 뭐야? 뭐 한 번이야? 1번 들어가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예요? 뭐예요? 성경수는 바보야? 진짜 바보 저는 벌칙 어차피 안 받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빈하트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아 이게 미안하다 영차 미안하다 그래도 세림이가 미안하기만 하잖아 세림이 미안해하진 않아요? 너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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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래도 나는 루비 거 볼래 루비 하나 둘 셋 난 구구 뭐야? 진짜? 나 널 믿었어 어? 진짜 소식으로 갑자기 구성을 부려버린다고? 속해 그럼 뭐야 벌칙 안 받아? 벌칙도 안 받네? 나 있었잖아 너 우리 서로 같이 가자고 안 했잖아 8호님에게 딱히 얻은 이득은 없었고 나는 애초에 형준님 믿지도 않고 있었고 저는 그대로 7호님의 편인척 하는 거예요 좋은 거 같아요 저 믿으세요 진짜로? 1번 보죠 2번? 오? 오? 2번? 오? 벌칙 야 딱 봐도 9번인데 9번 님이 보니까 저희 2번 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2번 님과 함께 가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야 너무 바보냐 2번은 내 거야 미안한데 야 이게 뭐야 2번은 내 거야 야 성민아 너 차장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러면 안 돼 생각보다 똑똑해 이번엔 아니 생각보다 너무 단순해 생각보다 똑똑해 2번 반전 주자 2번 님은 계속 자기만 뽑으면 된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해가지고 2번은 저 뽑으면 돼요 하나 둘 셋 야 뭐야? 와 뭐야? 마음은 정리됐어요? 아니요 다른 사람을 선택해 놓고 2번이 자기한테 안 줬다고도 몰아할 사람이에요 그러네 누구 누구 나왔어? 야 얘네 둘이 나왔어 둘이 딱 궁금하고 네 하나 둘 셋 하면 둘이 같이 공개 하나 둘 셋 배신하면 파국이에요 근데 걱정도 되지 않아요 6번 님만 믿고 있습니다 두 명 중에서 진짜 한 명이라도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모험하지 마세요 모험하지 마세요 모험하지 마세요 우리 둘이 서로 닮은 아이 낳고 저기서 행복하게 살기로 했어요 너 닮은 아이 하나 낳고 천년만년 서로 사랑하며 둘이 같이 공개 와 난 믿어요 하나 둘 셋 정리를 지켜 forbidden . 우와 리치 reel 미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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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민희가 머리가 진짜 좋다. 한 손가락! 진짜 비나피스 쓰면 레전드인데 둘 다 비나피스 왜 근데 진짜 한 거야? 저는 한 사람만 바라보거든요. 진짜 한 사람만 바라봤어. 날 철석같이 믿어버렸네. 그러면 여기는 우정은 한 페어밖에 없는 거야? 그렇죠. 우린 다 쓰레기들이에요. 벌칙 받는 사람 누구야? 저요! 저! 나! 나! 4,3,7! 벌칙! 4,3,7! 아 벌쎄리!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네. 아니 저기 최강쓰레기 6번이야. 좋고 있잖아. 이번에는 찍찍한 거 봐.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. 1번에 진심이었어. 상금 받으실 분 보시면 그래 상금이 최고지! 오 마이 갓! 야 몇 장 되는데? 그래도 우리 3번님이 최고야. 기분 좋아요? 당연하지. 좋아 보여요. 세족식. 벌칙을 걸린 사람이 우리가 벌칙 안 걸린 애들을 해줘야 돼. 저랑 앨런 형이랑! 내가 받는 게 아니라! 제가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. 저는 박세림 한 번쯤 제가 할게요. 민이하고 앨런 형 할게요. 어떻게 민이 형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민이 형을 또 발휘했을 거라. 진짜 1편 단심이다. 손에 물 안 묻히기로 했었는데 짝 하면 손 안 묻히고 행복하게 살기로 했는데 그럼 우빈 형이 태형이랑 성민이 발 씻겨주기. 자 여러분! 물이 또 준비되었는데요. 발 닦기만 한 번 당해볼까요? 크래비티 우빈이 내 발을 닦아주다니! 간지러워요? 미안해. 형 사랑했어. 이리 와요. 시원한데? 울기 닦아주는 것까지 세트예요. 아니야. 여기까지 받기엔 내가 너무 미안해. 생각난다. 우리 동생 좋아요? 아하! 형! 형 배신하니까 좋아요! 사랑해! 미안해! 회신하니까 마이크 가지 사엉은 가사에서 간을 내야 하는게